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김예린입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본교 대동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대동제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본교 대동제가 진행됐습니다. 5월 푸른달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대동제는 총학생회가 단독 주관했습니다. 9월 가을 문화제는 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거리제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강문화제가 총동아리연합회의 주관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저희에게 사실상 축제는 이번 봄축제였기 때문에 학원분들께서 그동안 무엇을 원하시는지 니즈를 파악을 하고 좀 많이 공부를 해본 결과 연예인 그리고 축제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교내 축제라는 생각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로서의 축제 또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분들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해주시고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동제 일정 공개가 이뤄져 학우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대동제의 드레스코드는 본교의 상징 색상인 카디널레드로 교내 곳곳이 붉은색으로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푸드트럭과 팝업으로 들뜬 분위기가 캠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즉석 사진 부스 또한 상시 운영됐습니다. 특히나 총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총장 넷컷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13일과 14일에는 청년광장과 엠마호 뚜껑 등 교내 곳곳에서 단위별 부스와 총학생회 주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4일 오후에는 대운동장에서 단위별 주점이 운영되어 많은 학우들의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덥지도 않고 시원한 날씨에서 과 동기들이랑 피크닉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6일과 17일에는 대운동장에서 동아리 공연과 연예인 초청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동제에는 작년과 달리 헤이즈, 싸이 등 다양한 연예인이 초청되어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양일간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학우들이 하나되어 마지막까지 대동제를 즐겼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간 진행된 대동제, 5월 푸른 날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축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캠퍼스는 완전히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SGBS 성수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총장과의 대화가 지난 29일 진행됐습니다. 성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지앤관 101호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본교 심종혁 총장과 학사지원팀, 단대별 학장 등 본교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습니다.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그리고 학부생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질의했습니다. 본 행사 이전 총학생회에서는 4월 7일까지 사전 질의를 수합했습니다. 총 147개의 질문이 수합됐으며 일부 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이 전달됐습니다. 본 행사에서도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예비군 수업권 보장에 관한 질문에 본교는 녹화가 교수 재량에 달린 부분임에 양해를 구하며 교수진에게 강의 자료 제공 및 녹화를 권장한 바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강의 촬영 용도의 스튜디오를 정화상관 1층에 설치했음을 언급하며 이에 교수진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했습니다. 교내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내 와이파이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 정보통신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단말기 수가 증가하며 렉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상의 한계로 당장의 전면 개선은 어려우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시험 기간 경제관 카페 24시간 연장 개방 및 주말 개방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대학 학장은 안전상의 문제로 상주 인원 확보가 필요하기에 제한적 개방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단과대별로 규정사항이 다름을 언급하며 적절한 개선 방안을 도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꾸준히 언급된 사안인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교우대 선발 또한 질의됐습니다. 이에 본교는 자교우대 인원 증원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인재 연계 전공 개편과 교내 설명의 확대를 통해 학부생의 로스쿨 진입을 돕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환교 디지털 혁신 캠퍼스, 교내 냉방 문제, 체육관 재건축 등의 다양한 사안이 언급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21일부터 2024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진행됩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진행됩니다.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수강신청 담아놓기가 이루어지며 28일부터 29일까지 본 수강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수강과목 확인 및 변경 기간을 거쳐 6월 24일에 모든 계절학기 수업이 개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본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학기 계절학기는 총학생의 윤슬의 공약에 따라 일부 수업이 비대면으로 개설되며 많은 학우들의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윤슬 측은 많은 학우분들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관심 주신 덕이라며 비대면 계절학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인서강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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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